질소싸 질소싸님꺼구요 흠 전설있네 빵카인가 음 와우 비에라사카 좋아요 어 강화는 현재 없고 지금 3800 다쓰래요 다 써서 자 목적을 물어볼게요 유튜브의 목적이 아니면 진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는거에요 질소싸님 흠 자 간소식 어서오세요 선수 추천해주세요 아 버리는게 좀 재미로 하고 되겠네 자 리센트 현준 어서와요 저 오셨던 분인가 리센트가 다른 분이 있었는데 저분인지 모르겠네 파블류 데로시 파블류 자 파블류 이거 딱 사갖고 우카 만들어도 재미있겠다 이거 다 사서 오카 가볼까요 이것도 1차 도전 이거 다 사서 오카 어때 괜찮죠 자 제 맘대로 하고 했으니까 1차 도전 이걸로 갈게요 자 이거 다 사서 오카 가볼게요 돈 많으니까 천천히 이게 좋은게 뭐냐면 매물이 없잖아 오카 사면은 무조건 팔릴 것 같아 그쵸 자 이게 재미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추천해주세요 또 누구 한 세개나 네개 정도 사갖고 한방에 후루룩 붙여갖고 어디까지 붙나 봅시다 대로시 몇 시즌 시즌 2 같이 추천해주세요 시즌 2 아 얘도 매물 별로 없네 자 핏바 겪고 어서오시고 자 강하신정도 또 폭발하기 시작하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좀 보고 얘는 별로 없다 매물이 너무 없어서 얘는 안돼요 토니 토니 토니는 너무 비싸다 메시? 메시 요즘 너무 비싸잖아 메시 살까요? 메시 사도 해볼까? 메시도 재밌겠는데 메시 제일 싼거 멋있어 메시 요즘 뜨잖아 메시도 잘 팔릴 것 같아 자 이거 이거 사서 응카 한번 가볼까? 3400 괜찮은데 F11 누르면 돼 F11 F11인가 F12 누르면 F11 맞을거야 F11 자 메시도 사서 가볼께요 시빌메시 괜찮은 것 같아 메물이 별로 없어서 자 얘도 오카 가면 꽤 비싸 것 같아 얘도 오카 가봅시다 시간 관계상 좀 비싼거 사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선수 하나만 더 추천해주세요 메시 좋았어요 드록바 자 이번은 후딱 붙여서 드록바는 매물이 너무 많네요 좋긴 좋은데 매물이 너무 많은건 약간 좀 안좋아 매물 없는게 느낌이 더 잘 붙는거 어 얘 좋다 얘 좋다 이거 좋네 이거 갑시다 자 삼카가 싸네 삼카를 싹 긁어서 오카 가봅시다 오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도 팔릴거 같애 사면 자 일단 요렇게 사구요 요거까지는 사고 요거까지만 사고 어떻게 할거냐면 아 재물 헷갓님 어서오세요 헷갓님 요거까지 살고 재물좀 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흐름 보면서 짜자작 붙여 볼게요 자 재물 삽시다 이제 오 재물좋아 얘 재물갈게요 자 이정도면 된거 같애 그쵸 자 얘를 쭉 사서 디나탈레를 재물로 씁시다 그래서 3800을 다 써봅시다 돈을 좀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그 찌끄레기를 남았을 때 있죠 찌끄레기를 남았을 때 자 찌끄레기를 가지고 한번 더 도전하려고 남겨놓는거에요 자 재미를 이해하는거죠 재미를 이제 안되 이제 돈이 안되요 자 외질은 안되 돈이 안되서 넘어갈게요 흠 외질 몇시즌 자 외질은 뭐 안되네 일찍마요로 쓰면 좋았을텐데 지금 너무 늦었어 그쵸 외질도 괜찮네 오카 벼룩고 애초원 갑시다 강아갈게요 이제 자 빨리 갑시다 흠 자 흐름타고 바로 갈게요 자 쿨하게 야 드롭바부터 갑시다 붙을거에요 걱정하자 붙을거야 아우 좋았어 붙을지 않았어 자 쿨하게 바로 갈게요 자 갑시다 자 포인트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럴때 쓰는거야 왜 처음에 첫 흐름이 좋으니까 자 이거 붙으면요 바로 오카 갈게요 첫번째 재미를 위해서 아이씨 포인트 썼는데 쳐졌어 아이 짜증나 자 지금 터지는 흐름 온거 같아요 자 이럴때 재물 써서 쭉쭉 터뜨려 봅시다 자 2일투 터지면 진짜 터지는 흐름이야 아 맞죠 터지는 흐름 좋았어 2일이 터지는 흐름 보기 제일 좋아 자 3일은 그냥 잘 터지니까 일부러 터지는 거고요 그렇죠 2일이 붙으면 그때 또 붙이면 돼 자 하하하님 어서 오시고 자 아직도 추천과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있으면요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좋아좋아 계속 터지고 있죠 좋았어 자 이래서 재물이 필요한거죠 자 쫀득쫀득한 음악으로 갈게요 네 클럽님 말씀하세요 어우 진짜 다 터지네 네 네 유튜브 유튜브에서 여리형 검색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여리형 검색해주세요 유튜브에 여리형 검색해주세요 동영상 엄청 많이 나와요 구독자도 한 60몇명 되더라구요 70명 가까이 되더라구요 지숫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되게 좋은건이야 지숫사님 감사드려요 지금 이 영상 4번 터졌죠 야 이런경우가 딴거 붙였으면 여리형 여리형까지 쳐야되요 여리형 흠 흠 자 이제는 붙 율때가 됐는데 아 때가 됐죠 갑시다 이제는 붙을거야 되는 느낌의 워카부터 갑시다 руш ca 자 가자 부 落 줄너라 붙더라 붓붓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제 머리 맞죠? 제 머리 맞죠? 붙을때가 됐다고 자 한번더 갑니다 자 음악타고 리듬타고 갈께요 자 록빠 록빠 드록빠 자 과연 붙을것인가 드록빠 어디 굉장히 생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자, 갑시다. 자, 준비된 드록빵은 위치로 5 4 3 꾸꾸꾸꾸꾸 좋았죠? 어때요? 완벽한 흐름 좋았죠? 자, 완벽한 흐름이었죠? 자, 이번에 제가 3에 간 이유는요 자, 음악이 끝날 때가 다 됐어. 그래서 리듬 타려고 3에 간 거예요. 자, 좋았죠? 자, 아니, 오카부터 많이 만들고 갈게요.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결정합시다. 자, 강한의 열이형 잊지 마세요. 강한의 열이형 좋았어. 트로퍼오카 질소사님 자, 분위기 타고 또 갑니다. 자, 아까 전에 연속 이빨이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붙을 수 있어. 홀 올림 어서 오시고 아직도 추첨과 즐겨찾기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. 망설이지 말고 빨리 눌러주세요. 자, 메시 지금 가볼까요? 자, 메시. 아, 고민되는데 자, 메시는 한 방이 노려야 돼. 메시는 한 방이. 아, 감사합니다. 질소사님. 아직 근데 나중에 또 터질 수도 있어. 아, 좋아. 아, 여기 터질 것 같기도 했는데 이정도면 원래 아까 많이 터져가지고 좀 더 붙어야 되는데 재물 씁시다. 재물 뭐 이럴때 쓰라고 있는 거지. 한 번 더 터뜨릴게요. 아, 좋아. 좋아. 복부기 카드라. 이 카 이 카 복부. 좋아. 아, 계획대로 딱 짝짝 맞네. 자, 이거 터지면 자, 메시 도박 갑니다. 아, 좋아. 자, 메시 갑시다. 아, 메시 가기 좀 부담되는데 고민 좀 해 볼게요. 가자. 뭐 별거 있나 아, 이번에는 반반이에요. 붙을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자, 갑시다. 제발 붙어라, 메시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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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메ę 匹 Esse 의 아, 로omas with It's 이 영상이 있어 좋았죠 아 이거는 완벽한 제 예상 이었죠 여권 사진 찍어놓을께요 이건 예상 이었쟈나 자 받죠? 제 예상 아 쩔었어 자 메시사카 이거는 사진 찍어놓을께요 터질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해놔야될거같이 자 좋아 어디갔지? 질소싼잉 메시사카 여기서 메시 갈게요 약속대로 메시 가야지 뭐 터질수는 있지만 자 흐름상 가야돼 그쵸? 1위오죠 자 리듬타고 갈게요 리듬타고 터져도 가야돼 이거는 이거 붙으면 한방에 한방에 복구되는거야 원금 복구되는거죠 한방에 음악이 올 때 바람 불 때 갈게요 바람 불 때 꼭 붙었으면 좋겠다 그쵸? 자 강연파에 어서오세요 전설캠이가 제일 낫죠 전설캠이랑 A팀의 전설캠이 B팀의 대장캠이 해서 섞어 쓰면 좋죠 왜냐면 요즘에 스쿼드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스타미너 때문에 스쿼드 하나 갖고는 안됩니다 자 준비되셨죠? 강화장사 아니에요 시청자들꺼 해드리는거지 제가 강화장사 아닙니다 두류주니 어서오시고 제가 볼 때는 76억이면 좋게 좋게 만들 수 있죠 한팀에 한 50억 쓰고 나머지팀에 20억 쓰면 완전 좋은팀 나머지 더블스쿼드로 제대로 나갈거 같아요 자 지금이야 자 이제 바람이 분다 갑시다 자 갑시다 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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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준비된 메시는 위치로 1 5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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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죠 아 진짜 강화 잘한다 여러분 봤죠 제가 완벽한 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죠 지금 완벽한 시나리오 자 어서오세요 나오니 반갑습니다 자 늦게오시면 추천과 지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저러분 저희 강화쇼 보고 계신 강화쇼 정확하게 제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죽인다 드롭바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올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 사람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아직 사람들이 몽빵선수를 쓸지 몰라서 그래 바뀐지 얼마 안되가지고 자 봅시다 자 꿀리형 어서오시고요 네 저는 지금 애들이 너무 떨어졌다고 봐 곧 오를거라고 봐요 지금 제가 드롭바 붙이고 자 오카 붙이고 자 메시오카 붙였죠 계획대로 자 이제 파보조채크 갈게요 얘는 좀 터져도 부담이 덜하네 갈게요 자 얘는 음악 바꿔서 과감하게 포인트를 씁니다 터질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 터질때가 되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쓸게요 자 이거 붙으면 좋은거야 빰 빰 빰 으아 운 좋았어 운 좋았어 좋았죠 자 운 좋았어 아 이건 도박인데 갑시다 한번 더 자 이번에 카운트다운 안하고 조용히 갈게요 사이런스 모드 자 갑시다 오르려면 한참 걸려요 포디 오르려면 지금 다 파는 추세라 한참 걸려요 몇 달 한 두 달 뒤에 오를거에요 아마 자 음악이 아직 안 떠오르니까 음악이 떠오를때 갑시다 리듬타고 자 바람이 붕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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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하게 가고 터지던 부터는 종료할거요? 아니면 재물 한번 쓸까요?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? 아 진짜 긴장되네 이거 터질 확률이 너무 높아서 다 붙었잖아 지금 그쵸? 과감하게 해서 바로 꼬? 아니면 그냥 재물? 자 여러분의 의견 한번 따르겠습니다 어 갑시다 과장의 의견이 많네 오케이 알유레디 하고 갈까요? 알겠습니다 최선을 잘 해볼게요 갑시다 연속 3번은 잘 안되거든요 갑시다 그럼 자 오늘 갑자기 또 잘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잘되고 있죠 재물이 좀 넘는게 아쉽네 아 또 모르지 사람이란 그쵸? 제발 붙어라 붙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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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